안녕하세요 조군의 낭만공장 조군입니다 제가 카페 하나 개설했습니다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일단 제 카페 오시면요 PC별 아 가격별 PC 견적표라고 해가지고 짜놓은 것도 있구요 뭐 성능표 벤치마크 기준으로 라이젠 CPU 그래픽 SSD 램 등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오늘 해드릴 분은 쓰고 있는 컴을 살려서 투컴 만들기 라고 하시네요 24인치 32인치 144 그리고 고사형 게임은 배틀필드 오버워치 를 하신다네요 뭐 그냥 AMD 1700으로 해달라고 하시네요 AMD 1700으로 200정도 200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지금 쓰는 컴 자체가 i3-3200에 b75보드 650 그리고 이걸 쓰고 계신데 어 이 컴퓨터는 그래픽카드만 바꿔서 게임을 하고 싶고 아예 새로 144Hz용으로 144Hz용으로 만들어달라 라고 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이해한게 맞을거에요 자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리 좀 긁느냐고 죄송해요 자 일단 AMD로 들어가볼게요 AMD 가보시면 1700 있죠 1700으로 가달라고 하셨으니까 1700으로 갈겁니다 기본 제공 어 이제 AMD 상세페이지가 떴네요 자 AMD 1700으로 갈거구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뭐가 라이젠 메인보드들이 에지락도 나오기 시작했고 뭐 기가바이트라던가 여러가지에서 이제 붓기 msi도 그렇고 이제 붓기 시작했어요 붓기 시작을 해가지고 토마호크는 재낄게요 지금 저 토마호크가 토마호크 아틱 이런 애들이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하네요 sms smi랑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면은 뭐 괜찮다고 하지만 카드로 통신이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죠 자 이거로 보겠습니다 이거랑 일단 바이오스타는 이제 여러 브랜드들이 나왔으니까 바이오스타는 그냥 제끼겠습니다 지금 에이수스 거랑 에지락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뭐 일단 소켓은 라이젠용 똑같구요 비사모곰 일반 사이즈 9 얘는 뭔데 3200 아 오버클럭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외물수는 2400으로 보면 되고 자 그리고 다른것들은 볼거 없구요 8 8 8 7 8 9 2 자 뭐 딱히 그게 없네요 뭐 이게 훨씬 좋다랄까 뭐 페이지가 나눠져 있다던가 그런것들이 따로 없어서 얘 한번 볼게요 어 에지락 게이밍 K4 구요 지금 색깔은 빨간색이라 좀 이쁘네요 검정색 빨간색이라 전후보 페이지가 몇개 없네 뭐 저가용이 보급형 저가용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요 뭐 큰거 바라진 않죠 큰거 바라진 않고 괜찮네요 음 괜찮아 괜찮네요 얘로 갈거구요 어 메모리는 말그대로 방송도 한다 그랬나요 아니죠 그냥 사양 게임만 한다고 그랬죠 사양 그리고 감성보다는 성능 32인치 어 무결점 이거랑 레안텍이랑 알파 스캔이랑 이 세충에 골라달래 일단은 그건 골라 나중에 고를게요 메모리는 성능 위주로 지금 일단 그냥 싼건 가성비로 괜찮은 삼성전자로 삼성전자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방열판도 없고 LED도 없지만 진짜 말그대로 가성비 응 진짜 가성비를 딱 원하네 왜냐면은 그냥 달려있는거보다 15,000원 이상은 싼거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이 싼건 아니에요 사실 이 가격이 싼건 아니야 자 그래픽카드는 지금 원하셨던게 200만원 정도 컴이었으니까 1080으로 갈게요 1080Ti를 가기에는 가격이 너무 없구요 어 1080으로 갈거구요 음 가격이 싼게 얘네가 싼긴 한데 브랜드 자체를 음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 다른쪽으로 가는걸 원할게요 MSI도 가면 괜찮아요 지금 보면은 1 1657 1733 어 홀오브 프레임도 가격 많이 떨어졌네요 자 어 조타꺼는 75만원 가격대 대비해서 가격비해서 가격대에 비해서 음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음 깔끔 검빨로 어 검정색 화이트로 블랙 화이트로 깔끔하게 생겼네요 깔끔하게 생겼고 자 포트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얘로 갈게요 왜 얘로 갔냐 왜 MSI로 갔냐 클럭 대비 가격을 본거에요 얘는 1700 클럭이고 76만원 얘는 1657에 66만원 어 어떻게 할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얘를 가도 괜찮아요 1700 클럭에 74만원 글쎄 똑같죠 똑같은데 지금 얘가 2만원 싸죠 음 어차피 살거라면 클럭 높은게 좋기는 해요 사실 50이라도 클럭이 높은게 좋기는 한데 와 봐봐요 1759 되니까 가격 봐봐요 1730 되니까 가격 봐봐 가격이 높아져요 음 뽑시다 어떻게 해야될까 자 예로 갑시다 1700대인데 딱 MSI 쪽으로 그렇게 갑시다 이렇게 갈거구요 뭐 메인보드랑 색깔도 맞으니까 뭐 그렇다고 갑시다 뭐 굳이 따지진 않겠지만 어 어 지금 보면 MSI 검정색 빨강 예로 1700Hz를 넘는 각 그 그래픽 카드구요 1080 TI가 아닌 1080입니다 가격은 74만원 그리고 뭐 뭐 하드랑 그런거는 필요 없으시는 건가 일단은 하드 얘기가 없었으니까 960 에보 M2 슬롯을 가지고 있는 읽기가 읽기 3200 쓰기 1500을 가지고 있는 NVMe 를 사용하는 SSD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래서 이걸 지원하는 메인보드라면은 얘를 가는게 좋아요 지금 보면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도요 지원을 한다고 써있어가지고 가는거에요 어딨냐면 쭉 내려가다 보면은 M2 인터페이스 SATA PCIA 그리고 NVMe 다 있네요 그럼 지원하는 걸로 갈거구요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깔끔한거 깔끔한거 하얀색 쿨러에 검은색 외관을 가지고 있는 L530 걸로 갈거구요 얘는 쿨러를 5개 다 장착되어있는 상태라 쿨러를 따로 구입을 안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격대가 좀 세기는 해요 6만원대 6만원대긴 한데 쿨러 LED 쿨러까지 같이 달려있는 부분이고 옆에 강화유리로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어 뭐랄까 가성비라고 하죠 괜찮아요 가성비라고까지 하기는 뭐해요 6만원대니까 5만원대였으면 5만원 4만원대였으면 가성비 짱이다 이런식으로 해줬겠는데 음 6만원대기 때문에 음 딱 그 가격에 그 만큼 값을 하는 애입니다 어 괜찮은거구요 파워같은 경우는 700급은 가져야되요 700급은 가져야되는거고 자 마이크로닉스에 700W짜리 가성비 괜찮은거 있어요 가고 자 그리고 쿨러는 필요없죠 왜냐면은 라이젠도 보면은 정품쿨러가 같이 기본 제공되죠 그렇기 때문에요 간다고 보면 되구요 그래서 따로 쿨러가 필요없어요 그래서 얼마 나왔냐 지금 170만원 나왔죠 이제 모니터를 봐야되요 알파스캔 알파스캔과 알파스캔과 레안텍과 여러가지 골라놓으시긴 하셨네요 레안텍 할거면 무결점으로 사세요 왜그러냐면 무결점은 제품의 문제가 있는게 제품이 다른게 아니구요 정책이 다른거에요 만약에 내가 이 모니터를 샀는데 그 결점이 있다 말 그대로 뭐 불량화소라던가 그런것들이 3개 이상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무결점 정책이 아닌 애들은요 교환을 안 그건 불량이 아니고 그거는 만들어지면서 생기는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안해줘요 근데 무결점을 달고있는 애들은 그 3개 이상이 있으면은 무조건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 라는 정책을 걸어놓은걸 무결점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입하실때 기억들 하세요 얘는 뭔데 아 24인치구나 뜬금없이 24인치가 나왔네요 왜 뜬금없이 24인치야 뜬금없이 24인치 이 두개로 봐야겠네요 자 둘다 이쁘게는 생겼어요 커브 근데 가격대가 10만원 차이가 나죠 레안텍 알파스캔 어 나온지는 얼마 안됐네요 얘같은경우는 VA와 PVA 광시야각을 가지고 있고 FHD 응답속도 응답속도 지금 얘를 한번 볼게요 지금 OD라고 써있는거 보면은 그냥 기본응답속도는 높다는 소리거든요 명암비와 동쪽면으로 색재현율 LED방식 하아 풀프리신스 틸트 쿠키로 자 이 레안텍 이걸 한번 볼게요 레안텍을 이놈이 뭘 감추고 있는지 볼게요 4 4 그러네요 오버드라이브가 아니니까 5D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가 아닌 이상 4ms 음 그러면은 지금 성능상으로는 알파스캔이 좋아요 성능상으로는 알파스캔이 좋은데 가격으로써는 레안텍이 지금 좋죠 레안텍이 지금 좋은 부분이라서 음 음 가격대비 성능비를 따질거라면 얘를 가는게 맞지만 성능을 따질거라면 알파스캔을 가는게 맞아요 근데 알파스캔도 게이밍 모니터치고는 응답속도가 낮은 편이거든요 게이밍 모니터치고는 응답속도 낮은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안텍 레안텍 괜찮은거 같아요 왜냐면은 가격대비 성능이라고 했잖아요 가격대 36만원에 이정도 성능이면은 아주 준수한겁니다 준수한거고 패널도 맘에 들고 커브도 맘에 들고 어 색제온유류라던가 플리커플이 여러가지 옵션들이 맘에 들구요 그리고 음 괜찮은거 같아요 이쁘네요 이쁩니다 어 저는 얘 추천해드릴 수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16기가 들어갔구요 350 1700 1080 960 에보 강화유리 그리고 L530 그리고 700W 그리고 레안텍에 커브드 32 인치 144Hz 해서 총 116만원 나왔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걸로 하구요 음 잠시만요 어 그리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거 중에 이 컴퓨터는 뭘로 해야될까요 제가 알아봤는데요 b75m b75m 보드 b75 보드도 10 50 10 10세대 애들이 지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파워가 500W 이상이 되신다면 10 50 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할거구요 제 견적은 저에게는 정답입니다 거리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과 100개의 세상이 있다 했습니다 고로 틀린게 아니라 다른겁니다 제가 쓴다고 견적을 짜드렸구요 구독 부탁드리구요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고마워요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